박은지, CNKNS와 전속 계약 체결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약 CNKNS 측은 16일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하는 박은지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새로운 도약을 알릴 박은지의 향후 활동을 물심양면 지원할 예정이다. CNKNS 측은 이와 관련해 박은지는 전문 MC자 배우로 맹활약 중에 있으며 시사, 뷰티, 패션에까지 분야와 장르를 불문하고 다 대단한 안기를 가진 만능 엔터테이너이다라며 앞으로 새로운 도약을 알릴 박은지의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은지는 MBC 기상캐스터로 방송계 데뷔 이후 다방면에서 MC로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2012년 MBC 방송연예대상 쇼버라이어티 부문 여자신 인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방송인뿐만 아니라 배우라도 영역을 넓혀 TVN 호탈배 수사대 SBS 질투의 화신 KBS2 부탁해요. 엄마, 영화 오늘의 연애 등에 출연해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SBS 라디오 파워 FM의 DJ와 TV 조선 강족들, 패션 팔로우미 스페셜, K-스타 진짜 뷰티, JTBC2 뷰티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시사와 뷰티, 패션을 나오르는 진행실력을 보여주며 맹활약했다. 에지 뷰티라는 이름의 채널을 개설해 자신의 메이크업 및 뷰티 노하우를 전달하며 연예인 1호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약하고 있으며 이 채널은 현재 12만 명 이상이 정기 구독하는 인기 채널이다. 한편 CNCO ENS에는 배우 최희서, 이해인, 박지수, 임철영 등 스타성과 연기력을 겸비한 배우들이 소속돼 있다.